왔나 봐요. 어, 답장 왔다. 오, 왔다. 재미있어? 쿠쿠쿠. 재미있나요, 아주. 재밌나 봐. 너무 재밌나 봐. 지금 신었어. 문자에서 재미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. 진짜? 쿠쿠쿠 이런 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. 장난 아닌데? 지금 물결 2개씩 보내고. 재밌나 보다. 재밌나 봐요.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. 원래 그때 또. 그럼. 더 재미있게 놀아. 그러니까 남편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. 그러네. 너무 잘 놀아서. 그때 꼴보기 싫어. 너무 잘 놀아서. 그렇게 잘 놀아? 어, 유리 아빠가 사진 보냈어. 어머, 웬일이야? 사람이 변하나 봐. 변하나 봐. 동네, 진짜 많이 변하셨네요. 아니, 사진 찍은 거 우리. 저기 뭐, 니들. 어머, 자기 사진을 왜 보내? 어머, 어머. 자기 사진을 왜 보내, 자기 사진을. 내가 찍어준 거. 형이 다 찍어주셨어요. 잘 찍으세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표정들이 밝은데? 어머, 너무 재밌네. 가장 맑으신데요? 자기 사진을 왜 보내는 거야? 당연히 보내야죠, 언니한테. 아니, 누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보내. 그래도 봉헌이 형이 이렇게 보내는 건 처음 봤는데. 아니, 전달하라고 전달하라고. 아, 전달주라고 해도. 자기 사진. 근데 이건 전달이 아닌 게 본인 사진도 보냈다. 맞아, 맞아. 이번에 휴대전화 바꾸면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, 기능을. 아,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다. 아니,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? 본인 사진만 보내기 약간 쑥스러우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정은 씨 생각은 아니에요. 아니에요, 네. 그럼 저도 알아요. 맛있다.